CBS 광장 5월 가정의 달 기획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해 젊은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있는 베이직 교회 얘기를 살펴봅니다. 베이직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익히 잘 알려진 분이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TV뉴스를 진행했던 모습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25년 동안 기자 생활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베이직 교회를 신고하고 계신데요. 먼저 베이직 교회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로 익히 알려져 있거든요. 또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들도 두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이 없는 건 저희들 형편이 안 돼서 없는 거니까 건물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편의 문제요. 그렇죠. 있을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나 한 가지 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건물의 사이즈에 자칫 저희들이 갇히는 걸 많이 봤어요. 건물이 목해 틀을 오히려 결정하게 되는 그런 뜻밖의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건물이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사람이 앉아도 걱정이고 또 건물이 그렇게 비싼 건물을 가지면 건물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실은 성도들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양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한테 신앙생활에 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 중심의 어떤 목해적 틀을 벗어나려면 건물이 없는 편이 오히려 자유롭겠다. 그런 생각은 했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렇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강남에라는 곳이 지역이 어차피 강남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인구 밀접 지역이고 또 이래서 사실은 큰 교회를 할 수도 없고 또 큰 교회가 가지면 있게 되면 주위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너무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적절한 규모 이상으로 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건물 없는 교회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로나 집사나 직분을 그냥 두지 않기로 저희들이 같이 결정했던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런 직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있어서 또 폐단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교회가 어떤 직분을 통한 위계질서와 같은 개념의 그런 하여래키 조직 상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따르는 다 동일하게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누구는 잘 따르고 누구는 잘못 따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같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동역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다 같이 일꾼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직함이나 이런 걸 버리자고 결정한 거죠. 교회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중심에 사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익을 위한 그런 조직이나 사익을 위한 직분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일을 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 만나러 오는 곳이고 주님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서로 힘을 얻고 또 흩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체류 시간을 가능한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직분이 오히려 더 없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흩어져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당도 두지 않고. 그게 원래 목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했던 교회는 사실 교회의 체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길이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다는 그런 사익 체력을 가졌지만 저는 제가 직장상을 오래 해본 결과 대부분의 성도는 삶의 터전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인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교회 밖에서의 삶을 위한 시간이어야 되지 교회 밖의 삶이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한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유를 들자면 축구를 할 때 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천맨년도 월드컵인가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결석결에 만났는데 볼을 많이 가진 것은 브라질이 훨씬 많이 가졌어요. 60몇 퍼센트 가졌는데 6대1인가 대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기들 분석을 해보니까 이른바 골 결정력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성도들이 골 점유율은 높은데 골 결정력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패배하고 심지어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자꾸 쇠락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보다도 교회 밖에 머물러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흩어져서 교회 밖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끼리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관행을 늘리는 게 꼭 영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축구의 점유율과 골 결정력을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 현실과도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되냐. 그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2단은 차라리 교세가 늘어나는데 왜 정통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런 것이고 또 교회라는 틀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교회는 제도권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가정교회, 직장교회, 일터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목사들이 너무 제도권 교회에다가 개념이나 교회 틀을 한정시킨 게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근래에는 많은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또 전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기울여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은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목사님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 왜 그런다고 보세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앙이라는 건 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이유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건 타종교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굳이 뭐 교회에 갔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핵심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에 내가 종속되는 것, 기꺼이 종속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달리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거듭나기는 커녕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젊은 세대는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찾아올 이유가 없죠. 저는 그래서 떠나는 현상의 책임은 우리와 같은 기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고 기존 교회 리더십에 있는 것이지 젊은이들한테 그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도전할 만한 목적을 주지 못했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고 제대로 보금적 가치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난 거라고 보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처럼 기성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베이직교회도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곳인데 대표까지는 아니고 조금씩 오긴 옵니다. 오는데 저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정말 첫째는 보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으로 두 번째는 정말 겉보기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사람을 끌어들이는 끌어끄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게 생명인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고기가 모이듯 우리가 증류수에 물고기가 살지 않고 일반 수돗물에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생수 안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거기 안에 생명이 있냐, 사랑이 있냐, 보금이 있냐 그러면 그건 어떤 교회, 어떤 교단과 관계없이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짜도 사랑처럼 보이면 모입니다. 저는 이단이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은 처음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게 다 돈이요. 다른 엉뚱한 목적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거 기존 교회보다 훨씬 사랑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짜 말씀이 있네. 여기 무슨 보금이 있네. 그렇게 끌려서 가고 속아서 가는 거지만 가짜도 그렇게 끌어들이는데 진짜 있으면 왜 안 오겠어요. 저는 진짜가 부족한 게 문제지 가짜가 많은 게 문제라고는 탓하고 싶지 않죠. 혹시 베이직 교회 전체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나 이런 거 통계를 내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번 물어봤는데 평균 연령은 48세쯤이라고 해요. 48세쯤이라고 그러고 2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저희들 추석한 성도들의 열 중에서 52% 정도가 2040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52%가 20대, 40대가 그러면 40대까지고. 절반 정도가 젊은 세대. 절반 정도 그렇고.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베이직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베이직 교회 예배시랑이 SNS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설교를 마치신 후에 성도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질문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하시고 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 사부 예배만 조금 젊은이들 대상 내지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설교 끝난 뒤에 이제 저희들 제가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서 앉아서 질문을 같이 받아서 묻고 답하는 Q&A 시간을 한 30분 따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도대체 물어볼 궁금하거나 좀 답답한 걸 물어볼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툭 터놓고 물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사실은 이걸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왜 뭐 이렇게 타종교에서는 그런 Q&A가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사람들의 흡인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질문도 못하게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죠. 그래서 Q&A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질문받고 현장에서 답변한다는 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이렇게 정말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아마 사방에 그냥 이렇게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뭐 실수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실수도 그냥 감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냥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젊은이들한테는 조금 신선한 이런 느낌도 주고 아 그게 예배라는 게 질문 답변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주므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폐쇄성이나 어떤 그런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췄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예배는 뭐 정말 2030 정도 그러니까 80%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여쭤봤을 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듣고 질문 받고 또 답하시는 과정을 오랫동안 겪고 오셨으니까 지금 청년들의 고민 또 지금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쌓아놓고 계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질문 답변하면서 느낀 것은 기존 제도권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돼요. 질문들을 보면 저희 교회에 대한 질문보다도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심지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사실 성경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분란을 겪거나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답답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제 교회 건축에 관한 불만이라든지 재정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흔한 것들이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거 교회에서 이런 일만은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처럼 일어나는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죠. 물론 뭐 그 젊은이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교회라면은 사실은 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훨씬 분노하고 훨씬 정말 뭐랄까 포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선은 떠나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떠나는 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있냐고 떠날 수도 있고 정말 보금이 간절해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여기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것 자체를 뭐 가난성도다 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고 또 그래서 안 되는 일이고 왜 떠나는지를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이 떠나도 떠나는 이유를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뭐 어디 삼성의 무슨 기업이 무슨 뭐 임원이 한 사람 떠났는데 그날 뭐 회장인가 부회장이 전 임원을 다 불렀대요. 어떻게 삼성이라는 회사를 떠날 수가 있냐. 밤에 뭐 밤에 10시가 넘어서 전 임원을 불러가지고 이제 호통을 친 거죠. 이 임원이 적어도 이 회사의 임원급이 떠나려면 이 회사가 심각한 지금 어떤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 왜 떠났는지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참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회사는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만 사실 교회가 그 정도의 고민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했다면 모르겠답니다만 교회를 떠나는 일이 그냥 이어진다면 아 이게 교회가 아니라서 떠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본질을 놓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사람 한두라 시끄럽게 하면 흔들리는 교회가 됐다면 이게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나든지 이게 참 교회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성이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세다 트렌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자족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지금 급박하고 너무나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교육자나 한 교단이나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보금을 보금답게 전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보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지금 훼손되었는가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는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서 싸우는데 사랑이 식어서 싸운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 월급이 작아서 내가 요새는 못 살겠다든지 당신이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서 내가 요새는 못 견디겠다든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싸운다면 조금 더 우리가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듯이 이 교회에 이런저런 분란이 있거나 할 때 이 분란 때문에 떠난다기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부족하다든지 정말 복음이 없다든지 아니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는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라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웬만하면 견뎌지는데 우리가 떠날 만한 이유보다도 은혜가 더 크면 안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떠날 이유가 생겼지만 은혜도 부족하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지금 은혜가 없나 이게 목사가 은혜가 없는 건가 목사는 은혜 충만한데 성도가 없는 건가 아니면 둘 다 없는 건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눈에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고민하신 내용을 담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먼저 이 책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 책 제목이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뭔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 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상인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죠 그리스도인이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건 우리가 잘 알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부른 별칭이 저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고 불렀던 그 명칭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도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변질되거나 훼손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 될 이유가 없다 저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라면 나는 저런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지금 일을 버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도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반그리스도인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반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교회라는 제도권 속에서 몸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기만 한다면 조금 돌이키는 일 회개하는 것도 훨씬 쉽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쓴 책이에요 말하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런 표현이군요 반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또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다 비그리스도인이죠 난 크리스찬인데 난 크리스찬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불교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회교 신자들이나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그리스도를 욕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반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회교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반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반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비그리스도인 내지는 반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뜻에서 한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 남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막아서서 다른 사람이 교회로 진입을 못하도록 만들고 본인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돼서 마치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아 쓰는 장벽처럼 변하고 말았다면 그 자체는 반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죠 책에 반그리스도인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셨더라고요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반그리스도인은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기적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를 주님 앞에 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될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든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삶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은 좋게 봐서 성화의 과정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직도 치유 중이다 아직도 공사 중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회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심의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기형제이고 괴물과도 같은 그런 반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마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가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의 처음 메시지를 들었다면 회계로부터 시작했을 터인데 무슨 이유인지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 중에 회계의 메시지를 못 들었는지 회계의 경험이 없고 회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뿐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 출입한다는 이름으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무슨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한다고 그런 비난을 받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반그리스도인의 사실은 그러나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밖에서는 부를 때 저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본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만 세상이 볼 때는 저런 게 그리스도인일 일은 없지 하는 반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이기적이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서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죠 그런 지적입니다 이 책에 음란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일곱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책 보다가 궁금한 게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지적이 과격한 표현이고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낙심할 수 있죠 낙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고 우리를 낙심카나 좌절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거듭난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낙심케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 정말 걷게 하시지 주저앉아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낙심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그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게 뭐랄까요 자극적인 표현이겠죠 혹시라도 지금 낙심한 일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으면 좀 너무 좀 지나치다고 말씀드렸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그분이 힘을 얻고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는 그런 안전병이를 향해서 우리가 은과 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를 때는 평생 그럴 수 없는 안전병이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생 못 일어나던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조금 힘겹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일어나서 걸어야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분을 품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낙심이 되더라도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날 때까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지 말고 머물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한데 섭섭한 그리스도인 낙심과는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삐지는 게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삐지면 저는 아 이거 반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삐지고 싶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1만 달란트 사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따지면 어떡하냐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절대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원수로 삼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에서 싸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싸우고 삐지는 거지 그리스도인끼리라면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말일이고 서로 내가 내 잘못이라고 정말 어느 종교에서 한 해 동안 내 얘기했다시피 내 타시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당신 타시오라고 하는 게 세상이고 아니면 내 타시오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섭섭한데 이렇게 삐질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섭섭한 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제일 설치고 다니는 게 섭섭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듣고 보니 삐짐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는 또 약간 이기적인 그렇죠 그것도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해서 생기는 거지 상대방이 나보다 중요하면 그런 감정도 안 생기겠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감정들 아마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나 속성이 사람 개개인마다 누구나 조금씩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듯이 이런 감정들이 수시로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금방금방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 또 섭섭지 않게 하는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옛 감정이나 옛 사람들에게 묶여 있지 않고 거기로부터 점점 풀려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장성한 불량인까지 자라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덱스로 알고 있으면 조금 섭섭한 마음을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나를 더 짚적거리는구나 그러면 훨씬 내가 다시 돌이키는 게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후 얘기할 때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반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 안에 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컨트롤 심해요 정말 뭐 어떤 조직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조직으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묶어놓지만 사실 교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라는 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야말로 보금도 없고 생명도 없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반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그 안에 같이 함께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내쫓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점점 교회는 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마치 우리가 그레시암의 법칙입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정말 좋지 않은 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밀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런 교회의 실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반 그리스도인적 기지를 좀 걷어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될 텐데 성도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건 뭐 백번 저는 답하더라도 본인이 성경을 가깝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는 그게 큰 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하루에 세 번씩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정말 그렇게 매일 먹지 않도록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고 하는 그분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어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분을 먹고 있냐 마시고 있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게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역을 열심히 사역이야 여러분 구제나 무슨 성교활동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건 사역 중독자를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있을 뿐이죠 성취에 대한 욕구를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취가 없어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 곧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날마다 저녁을 말씀으로 하루를 매듭하는 것 그게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힘이 되면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에 속해야 된다든지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을 받아야 된다든지 나한테 정해진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그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대학교 때 보지만 공부 잘한다고 인격 좋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 공부 잘한다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공부하고 성경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공부는 지식적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먹는 것은 그건 공부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좀 개혁 개정이 어렵다 그러면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더 메시지도 있고 얼마인지 쉬운 번역의 성경을 여러 번 대조해서 보는 게 저는 성경 공부 잘못하다가 다 전부 이단한테 끌려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궁금한 거 다 명쾌하게 갈래줍니다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성경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다 해석되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다 해석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너무 명쾌하게 해석을 해요 심지어 구원도 맨날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와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뭐 여력이 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일정한 분량씩 읽는 것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1년에 1독씩 하는 것 하루에 또 뭐 2, 3장씩 성경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또 조금 깊은 묵상을 위해서 한두 절 깊은 묵상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를 빚어가는 것 영적인 영성의 재원이 되는 거지 단순히 공부만 가지고도 되지 않고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더더구나 힘들다는 것이죠 주일이나 수요 예배 이럴 때 아니고 평상시에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저는 제가 아는 유명한 작가가 한 분 계신데 교회는 잘 안 나와요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그분 눈만 뜨면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그걸 지금 3, 4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뭐 그런 종교적인 틀에서의 기독교성은 약할지 몰라도 저는 그분이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한국교회가 회계보다는 축복을 많이 강조했고 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왔다 지금 그런 반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교회가 어떤 변화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권창하게 한국교회가 배달하면 이런 것들은 제 주제에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위인도 못되고 저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서도 자꾸 건물이나 제도나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에 정의를 내주고 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교회 부흥이지 어떤 제도권 교회가 출석하고 출입하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절대로 저는 그걸 부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교회 성장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름이 성장일 수는 있겠죠 기업의 해마다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듯이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리바이벌은 아니라고 리바이벌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리바이벌이고 그게 참된 부흥이지 무슨 사람이 늘어나는 거 백화점 부흥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큰 백화점을 지었다고 해서 백화점이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듯이 저는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건 부흥의 한 사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흥은 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한 사람의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고 놓치지 않으려면 꼭 작아야 된다는 게 답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서로를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뀐다 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디선가 그런 조용한 참 교회가 자꾸 죽순처럼 무성하게 솟아나면 되는 거죠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예수 만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수 못 만난 사람이 몇 천명이 모여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목사님 개인의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에 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 나눴잖아요 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교회 안에 반 그리스도인 아니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제가 반 그리스도인인 건 아닌가 그걸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매일 설교합니다 저는 거의 교회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주님이 아시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뭐 가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누구랑 언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이 반 그리스도인인 거 아닌가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계산할 일이고 내 눈에 반 그리스도인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고 다만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내가 목사로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도 목회하시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직장은 안 힘듭니까 직장이 더 힘들었어요 직장이 훨씬 힘들었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냥 꾸준하게 있으면 떠납니다 떠난 사람 떠나고 그건 뭐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내가 뭐 가라고 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교회는 그냥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뭐 사람 정리하시고 보낼 사람 보내시고 주님 또 부를 사람 있으면 여기다 불러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저 사람 안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한테 맡겨드리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 사람도 다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사람을 컨트롤하는 건 회사입니다 내가 돈 주고 월급 주고 내가 뭐 회사 경영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도는 어느 누구도 내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단 한 사람도 다 주님의 성도일 뿐이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 강조하셨어요 베이직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무별 교회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어떤 거죠? 그런데 저는 교회는 말씀을 중시한다 그건 어떤 교회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중시하는 거를 거기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본질에 집중하려면 가지를 다 쳐내야 됩니다 사액을 줄여야 돼요 일을 덜해야 됩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쳐내지 않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바쁘게 하고 급하게 해서 중요한 일을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많아지면 본질에 집중할 수 없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일은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일하는 게 세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 가정하고 교회는 일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집에 오늘 저녁에 여기 방송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겠지만 집으로 내가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거고 가족이 있어서 가는 것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회 가러 오는 사람은 그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거죠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거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부담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기쁨이라 해야 돼요 가정이 기쁨이야 하듯이 교회는 기뻐해야 할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싸우고 기쁘게 재미나게만 시간을 보내도 사람이 모일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자꾸 떠나게 만드나 이런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채택하신 묵회 방식이 그래서 묵별인데 그 묵별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에 보이면서 묵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는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별이 되는 건 맞다 한 거고 그 묵별 교회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말씀 대위인 명령도 가라 가서 모든 쪽 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건 그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에요 내게로 오라 오라고 부르셨지만 때가 되면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로 부르셨다가 사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흩어지는 건 그건 우리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흩어지는 게 꼭 땅 끝을 가야 된다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사람들도 같이 대접을 해야 되지만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절대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들으시는 분들이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묵별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그렇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려라 친구가 병원에 가 있으면 친구 병원에 가서 신방 삼아서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 날이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 아주 소박한 예배고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겠지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실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교회 현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면 좋을지 옥사님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들어보실까요? 저는 항상 우리는 답은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지 뭘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 핵심 전략 일곱 가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집에 아이가 가출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집에 붙들어주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애 말 들어주고 애가 무슨 고민하는지 귀를 기울여주고 그 애 한 번 안아주고 애 한 번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 사주면 되는지 그게 애를 집에 가정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무슨 일곱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핵심 전술이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애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이 부족해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지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걸 통해하고 그걸 정말 밤새 회개기도 해야 될 일이지 뭐 해서 세미나 할 일이 아니에요 끝으로요 우리가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괴롭고 저는 제가 생각한 딱 한 가지 목표는 주님 제가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모든 것에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내 자신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사역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묵사님이 모셨는데 사랑을 회복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 지점을 강조하셨어요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세상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정말 형통함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묵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